가수 류지건 씨입니다.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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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큰 박수는 여러분의 큰 박수는 여러분의 큰 박수는 저는 현재 동굴에 살고 있는 가수 류지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산공기, 강공기 너무나도 좋습니다. 이렇게 추운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참 놀랐는데요. 여러분 지금 즐거우신가요? 그렇다면 박수 질러! 즐거우신가요? 즐겁고 계시군요. 이 분위기 이어서 저의 트로트곡입니다. 정주고관 여인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큰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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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쳐주고 간 여인 돌아오라고 애원했건만 돌아오라고 애원했건만 모른채 그렇게 부딪히고 뒤돌아서 떠나버린 그 여인아 떠난 후에 그 상처는 나를 못떡하라고 떠나면 안 돼 애원을 했지만 정을 뿌려 상처 주고 간 여인 떠나면 안 돼 애원을 했지만 정을 뿌려 상처 주고 간 여인 고고무가 택시 고고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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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